청강문화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웹툰스쿨의 대동연지도 프로젝트 롱터뷰 오늘은 자신만의 세계관을 굴숙하면서 새로운 형식의 창작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통, 독고의 백두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근황토크를 스킵하시려면 5분부터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만화가의 정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남지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근황은 없지요. 네. 근황은 뭘까요? 최근에 SNS는 인생의 낭비다 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항상 반대하거든요. 두 가지로 반대해요. 1번. 낭비 좀 하면 어때? 그렇죠. 낭비하면 어때? 2번. 실제로 낭비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스토리 쓰다가 취재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쓰다 보니까 취재를 못한 구멍이 나왔어요. 그게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주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라는 용어도 차별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주노동자들 중에서 이제 코피노 형제들이 나와요. 코피노 아시죠? 코리아, 필리핀. 한국의 남성들이 필리핀 가서 애 낳고 도망가서. 그럼 필리핀에 남은 아이들인가요? 그걸 코피노라는 용어로 부르는데 그 형제가 한두 개 아빠 찾으러 와서 주인공과 함께 행동하게 되는데 그 삶의 디테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렇죠.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좀 취재를 해보려고 SNS에 그냥 저 너무 막막해서 글을 하나 썼거든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진짜 5분만에 패친트친 분들이 연락처를 막 그냥 막 그냥.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지금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의 커뮤니티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을 소개받아서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만나는데 여러분 SNS는 인생의 나비가 아닙니다. 잘 이용하면 좋은 점이 정말 많네요. 홍보로 이용하시는 작가님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내 작품을 봐주는 분들이 분명히 SNS 쪽에 계시니까 작가님들 취재나 이런 거 할 때 많이 활용해보시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근황 없으세요? 진짜? 근황이요? 괴로워한다. 근황이 일주일 내에 굉장히 많은 근황을 쏟아낸 것 같은데 그치 근황 말하고 말해도 또 물어보고 근황이 근황이 저희 이제 청강대학교가 내일모레가 졸업식입니다. 아 그쵸 2월이라 저희가 되게 많이 바빠졌어요. 졸업식 있고 저희 입학식 언제죠? 입학식은 3월 4일날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어제는 교강사 회의를 해서 끝도 없어 이게 네 네 그 많은 교강사님들을 만나 뵙었고 어 근데 어제 정말 너무 놀랍지 않으셨어요? 너무 놀랍어요. 이분들이 우리와 같이 강의를 하신다고? 뭐 이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좋아하는 작가님들이 다 와 계셔. 그러니까요. 교강사 회의에. 너무 이질적이었어요. 너무 놀랍어요. 정말 출강해 주시는 분들 쭉 얘기하면 청취자분들 놀랄 텐데. 맞아요. 홍란지 박사님은 저희 학교에서 지금 되게 큰 일을 맡고 계셔가지고 제가요? 저와는 다릅니다. 저와는. 제가요? 아주 바쁘세요. 이번에 3월 달에 있을 입학식 날. 네 네. 저희는 입학식의 전통이 있잖아요. 아 그쵸. 청강대 만화스쿨 출신의 작가님이 오셔서 토크쇼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도 미시령의 모코너 작가님께서 우와. 갓 졸업하셨는데 바로 이제 1학년들에게 와서 얘기를 해 주겠죠. 우와. 재학생인데 연재를 시작하신 거죠. 그런데 졸업 전에 연재가 들어갔으니까. 이야 대단하다. 제가 1학년이라고 상상해보면 꽤 뭐랄까 설레일 것 같아요. 내가 지금부터 여기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졸업한 선배가 와서 얘기를 해 준다 그러면. 제가 그 토크쇼를 진행하잖아요. 항상. 되게 부러워요. 그래서 딴 때 없어 그덩. 아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요? 나 대학생 때는. 아 그쵸. 만화에 관련된 걸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요. 되게 외로운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 시대 땐 다 외로웠어요. 그렇네요. 네. 거길 다니건 안 다니건. 공감해주면 안 돼요? 그랬구나. 외로웠구나. 열받는데? 그렇지. 외로웠지. 세종대에서는 안 외로우셨잖아요. 네. 뭐. 근데 너무 많이 말해서 저희 학교 되게 좋죠. 참 나와. 좋은데 좋아요. 거기까지. 잘 알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네. 지금 한참 저희가 근황으로 학교 얘기를 했는데. 정말 멋진 분이십니다. 저도 참 만나 뵙고 싶은 분이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만나 뵙고 싶은 분이었어요. 되게 존경심이 뿜뿜하게 만드는 분이세요. 저하고 접점도 굉장히 많은데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고. 그럴지도. 오늘 처음 만나 뵌 거거든요. 네. 자, 정식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 그리고 독고 그 외 아주 많은 작품들을 그려주신 백두 백승훈 작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와. 아, 작가님. 근데 이 분 진짜 긴장하시네요. 네. 너무 긴장되는데. 그렇죠? 뭐가 제일 긴장되세요?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오랜만에 대화하는 것 같아요. 원래 말수가 별로 없으시죠? 아니, 매번 작업만 하다 보니까 집에만 있다 보니까 점점 좀 그렇게 사람 좀 폐쇄적이 되고. 저희 팟캐스트가 청취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지는 않지만 백두 작가님의 팬들은 분명히 많이 있을 텐데 한번 정식으로 목소리로 인사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독고랑 통 그림 그렸던 백승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마감 중에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네, 정말 귀한 시간. 간단하게 소개를 홍란지 교수님이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요? 오랜만에 한번 해봐요. 제가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거 너무 오랜만이에요. 진짜 많다. 기대하지 마시고. 그렇죠. 백두 작가님께서, 백성훈 작가님께서는 백두라는 필명을 쓰고 계시고. 네,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창작가 출신이시래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교수님들께 백승훈 작가님의 굉장한 무슨 신화와 같은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오늘 그 얘기 다 하겠네? 그러니까요. 저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고요. 기대가 된다. 그리고 이분은 작가로서 굉장히 열심히 정말 자신의 필모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계신 분이고 부지런하신 건 정말 당연한 일인데 한 가지 측면에서 되게 제가 감동받고 존경스러움을 느낀 게. 네, 네. 작가금을 추척한 거예요. 이거 진짜 큽니다, 여러분. 아니, 그런데 이게 사실요. 이게 진짜 무슨 말인지 청취자분들은 모르실 텐데. 돈을 아무리 많이 버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게 의무도 아니고요. 책임감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누구 돈이 많다고 해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와, 하셨다는 거죠. 뭐를 했나요? 무려 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저희 학생들을 위해서. 청강대. 네, 네. 그런데 이 학생 시절에 본인께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 내 후배들은 좀 덜 느꼈으면 좋겠다. 나는 그래서 여기에 내가 쾌척하겠다. 맞나요? 네, 어는 이게 많이 포장이 되어 있긴 한데. 홍남진 선생님의 존경심은 돈 천만 원. 아니, 돈 때문이 아니라. 아니, 그런데 제가 계속 눈을 말씀드리는 게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라도 이게 이 마음을 먹기와 이걸 진짜 실천에 옮기기는 정말. 금액이랑은 무관하다. 네, 정말 달라요. 그러면 5만 원이요. 그것도 큰. 지금 약간. 큰, 크죠. 어떻게 약간. 그게 돈의 가치와 어떻게 돈의 액수와. 2만 원. 존경심을 어떻게 비교합니까. 꿋꿋하신데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분은 제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소개가 아니라 무슨. 그럴까요? 나 그 얘기할 줄 몰랐어. 나 지금 무슨 작품을 했다 뭐 이런 거 말씀하셨 줄 알았는데. 좋은 얘기를. 죄송해요. 저희 팟캐스트 오기 전에 한번 들어보셨다고요. 네, 저희 다 들어보진 못하고요. 어제 이제. 많아 길어서요. 몇 개 정도만이라도. 네. 강풀 작가님 것도 들었고. 연태우 작가님 거랑. 황영찬 작가님. 아, 네네. 황영찬 칸비 작가님. 네. 그 두 분 것도 들어보고. 알고 계시죠, 서로. 아니, 저요. 학교 다닐 때나 서로 교류가 없어갖고. 아, 진짜요? 그 이제 같은 동기들한테 이름이랑 뭐 이제 어떤 작품하고 있다는 건 꾸준히 계속 듣는데 직접 만난 적은 사실 없어요. 칸비 작가가 학교 선배죠? 네, 선배. 사실 그것도 어제 들으면서 알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에 청강대는요. 지금하고 사뭇 달랐습니다. 어떻게요? 서로 잘 모르고. 지금도. 지금 잘 모르는구나. 아, 그랬네. 자. 일단. 아유, 세종대에서도 선우사가 잘 몰라요. 그래요? 아, 참 뭐. 만화가다 하여튼 다 개인플레이라. 원래 그렇죠. 백조 작가님 거두절미하고 이제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시간순으로 진행을 합니다. 지금 한창 연재 중이시죠? 네, 지금 네이버 시리즈에서 블러드레인 이런 작품 시즌2 연재 중이신데 연재 중에 오시는 게 쉽지 않은데 선뜻 오신 것은 옛날 교수님과의 악연. 은사님이 연락해서. 그렇죠, 나는 장학금을 캐척했을 뿐인데 왜 자꾸. 그런 건가요? 아니, 이정봉 교수님이 하신다 그래가지고.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이분. 저 이제 나름의 그게 있잖아요. 저는 아닌데. 만나지 못했지만 그런 게. 그렇죠. 브로맨스 뭐 이런 거 있어요? 저 혼자. 저 혼자라고 했는데. 아니요, 이제 지니어스도 다 왔고 말하는 대로도 보고. 하모니까 모든 것도 보셨겠구나. 그만해요. 여러분 백조 작가님하고 저가요 서로 처음 만난 거긴 한데 같은 년도 같은 사이트에서 데뷔를 했어요. 그게 이제 2009년 총수였죠. 저는 그때 2009년 투자의 여왕 시작부터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저쪽은 진짜 만화라는 느낌. 아니에요. 둘 다 만화가 좀. 속상해. 오늘은 백승훈 작가님의 아주 옛날부터 한번 쭉 톡 봐볼 텐데 분명히 작가가 될 수 있는 길은 넓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언제 이제 84년생이시죠? 네, 84년. 만화를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하셨나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되게 좋아했었잖아요. 일본 만화도 많이 보고. 뭐 어떤 거 보셨어? 저하고 이제 세대가 같으니까. 저 뭐 이제 기본적으로 드래곤볼. 아, 네. 드래곤볼 슬롤노크 이제 기억니, 그저. 다 보고. 또 뭐 기억에 남으신 거예요. 뭐 타이에대모험? 크으으 그것도 보고. 국내 만화 이제 박창섭 작가님꺼 밴프 21 찬 세미 네. 챔프, 점프 어느 쪽입니까? 저는 굳이 따지자면 점프 쪽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갈라지네요. 네, 그렇네요. 챔프로 갈라졌네. 그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셨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작품들이 우리 나이대로 초등학교 저중학년 때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는 만화를 그냥 보는 게 즐거웠네요. 그때도 이제 다들 비슷하시지 않나요? 수업 시간에 공부하기 싫어서 끄적끄적 따라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만화 그리는 건 그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저희 우리 나이때는 출판 만화로 시작해서 독자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웹툰이 없는 때니까. 그러면 이제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만화를 즐겨보셨다는 얘기군요. 네. 그때 바로 만화가 꿈이었나요? 아니요. 그때는 저는 살면서 계속 별로 꿈이란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오늘 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되게 좀 난감했거든요. 이동권 작가니까 들어보시면 이동권 작가니까 들어보시잖아요. 맞아요. 만화가는 자기 인생에 전혀 옵션이 아니었어요. 끝까지.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약간의 가능성은 두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발을 빼셨어. 그래도 약간 꿈은 약간 있었다. 예를 들면. 만화가가 딱 이렇게. 만화가는 아니고요. 사실 그 그림 그리는 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꾸준히 해왔었던 것 같아요. 언제부터요? 되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부터. 진짜요? 엄마, 저희 어머니가 뭘 보고 그러셨는지는 몰라도 유치원 대신에 약간 미술 위주로 교육을 하는 그런 유치원을 보내셨었거든요. 그런 데가 있었죠. 있죠. 미술학원인데 유치원 같은. 맞아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나는 크면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어요. 칭찬을 많이 받으셨나 보다. 네. 그 진짜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는. 칭찬을 받으셨어요? 미추아 가동 때부터 그림 위주로 교육을 받았다. 부모님과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있나요? 엄마 무슨 생각이었어요? 뭐 이렇게. 아니 뭐 잘했으니까 했겠지. 나름 재능이 있었군요. 소질이. 나름 조금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손톱만한 재능으로 지금까지 못해 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림을 어렸을 때 좀 익숙하게 그리다 보면. 나는 그림을 남들보다는 좀 잘 그리는 것 같다. 그런데 만화책을 열심히 보고 있어요. 네. 자연스럽게 만화를 그리게 되잖아요. 네. 이제 그게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기 시작한 건 중학교 때부터. 뭐 이제 연습장 한 페이지 찢어서 이렇게 접어갖고 여덟 조각 만든 다음에 거기다 이렇게 만화 그려가지고. 수업 시간에 나는 이제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걸 그리고 쉬는 시간이 되면 애들이 그걸 가져가서 다음 수업 시간에 돌려보고 이랬었거든요. 최초의 독자가 중학교 때 나왔다. 네. 그때 반 친구들이 최초의 독자인 것 같아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주로. 주로 어떤 만화를 그리셨어요. 뭐 이제 다양했죠. 뭐 순정만 빼고는 오지근한 건 다 했던 것 같은데요. 물론 내용이랄 게 거의 없어서요. 그러니까 싸움질을 하냐 그 좀 끈적한 연애질을 하냐. 연애를 하냐 싸움을 하냐 운동을 하냐. 셋 중에 하나 아닙니까 보통.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지금 자세히 뭐 장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조각한 거여가지고. 아직도 갖고 계세요 그거. 아니요. 그 뭐. 그 돈인데. 그 돈인데. 그게요. 그걸 누가. 그러니까요. 유명해진 상태에서 이렇게 경매 되면. 암튼. 최초의 독자들을 중학교 때 만나면 독자들이 재밌어하는 것들 위주로 그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보통. 저는 좀 안 그랬어요. 저는 그냥 지금도 그렇지만 하고 싶은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때도 그냥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뭐 이렇게 재밌었다 얘기해 주는 애도 사실 별로 없었고요. 그냥 보고 버리고 저는 그리고 보고 버리고 이런. 시기여가지고. 한 바퀴 돌고 다시 안 와요. 네. 안 돌아오던데요. 진짜 누가 중간에 가져갔구나. 그런가 보다. 너무 좋아서. 간직하려고. 왜냐하면 저희 때는. 글을 쓸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돈이다 하고. 왜냐하면 저희 때는 주로 이제 대중의 반응이 좋은 거. 예를 들면 선생님 희화화. 이런 게 인기가 좋으니까 이제 좀 머리가 깨인 친구들은 그런 걸 많이 그렸거든요. 쳐맞고. 그런 거 그리고 쳐맞고. 저는 지금도 못하지만 그때도 약간 이렇게 뭔가 사람 웃기고 재밌고 이런 거는 아이디어를 영 못 내서. 확실히 통과 독고를 보면 그 땀냄새야 피냄새가 나지. 막 웃기고 이렇게 막 널널하고 이런 건 없잖아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웃긴 걸 못해가지고. 근데 이제 연습작으로 돌리기 시작하면 그쯤 되면은 보통 작가님들은 만화가를 해볼까라는 생각이 처음 싹을 틔우긴 한다고 하던데. 백주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그때도 사실 별 생각이 없었어요. 앞으로 뭘 하고 살까라는 생각이 별로 없어서. 일단 공부는 싫다 이 정도. 네. 공부는 싫고. 운동하는 건 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띵박지라는 운동 위주로 좀 되게 좋아했거든요. 좋아하셨어요? 저희 동네는 이제 운동부가 있는 학교가 없어서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도 그렇고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만약에 그럼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 다니셨으면 운동하셨을 것 같으세요? 축구나 뭐 육상이나. 그럼 그림 계속 그래도 그림 그리는 건 즐거우셨나 봐요.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작가님. 자세하게 해보세요. 중고등학교 때 가장 많은 시간을 하고 보낸 걸로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중고등학교 때요? 네. 제발요. 그림 그리는 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중고등학교에서 청취자분들도 느끼시겠지만 한국에서 살면 중고등학교 시절은 모호하고 그렇게 모호하게 살다 갑자기 눈앞에 인생에 대해 결정하라고 수능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우리들은 아무 생각 없었는데 갑자기 대학교와 전공이 앞에 확 나오잖아요. 그때 무슨 선택을 하는지 가만히 보면 꽤 많은 게 설명이 되는 것 같아서 당시에 백두 작가님은 청강대학교의 만화 스쿨 만화과를 선택하셨단 말이죠. 그 이유가 궁금했던 겁니다. 얘기 좀 해줘요. 이것도 얘기 드리기 되게 민망한 게 사실 고등학교도 잘 안 가고. 학교도 안 갔어요 잘? 네. 학교도 되게 가기 싫어해서 학교도 잘 안 가고. 쩐다. 학교 가봤자 공부도 안 하고 항상 하던 건 이제 앉아서 그림 그리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아버지가 그걸 보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한심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수능이 끝났을 때 이제 뭐 나눠주잖아요. 책자로 이성적에는 이 학교는 어느 정도 커트라인이 있고 이런 거를 나눠주는데. 진로 진학 표 같은 거 나눠주죠. 아버지가 그걸 보고 열심히 궁리를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이 놈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나왔던 게 이제 청강대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이랑 좀 다르게 이런 얘기해도 되나? 그렇습니다. 그때 저희 이제 야간반이 있었거든요. 지금 abc반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abi반으로 되어 있어서. 청강대가? 네. i반이 야간반이었어요. 야간반이 따로 있었어요? 그 2003년도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맞죠 맞죠. 여러분 2003년도에 청완대에는 야간반이 있었습니다. 우와 놀랍다. 그런데 심지어 그때 아마 미달이었을 거예요. 진짜요? 제가 듣기로는. 아 그래 맞아. 제가 생각에 들어갈 때도 저희가 야간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게 새로운 과를 만들려면 그때 조건이 약간 그렇게 있었대요. 주관으로 신설과는 못 만든다. 야간으로 만들어서 좀 자리 잡으면 그때 신청을 다시 해서 주관으로 올라갈 수 있다. 아 무슨 2부리구 1부리구예요? 네. 약간 그런 식으로 돼서 저희도 한 2년 있다가 주관으로 변했어요. 그러면 백두 작가님은 그때 여기는 될 것이다 라는. 주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였나요? 네. 좀 막연하게 그래도 대학교는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바보 같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께서요? 그래서 이제 뭐 그때 그렇게 입학을 하게 됐죠. 여러분 참 놀랍죠. 지금 만화가 중에 탑인데 그때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16년 전에는. 16년 전. 벌써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계속 아까 전에 백두 작가님이 아까 전에 그래서 좀 망설이셨군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나 때는 청강대가 좋지 않았는데 청강대 안 좋아하다는 얘기 해도 되나? 뭐 어떻습니까? 16년 뒤에 저희 학교에 돈도 주시고 그랬는데. 그거는 되지 뭐하냐. 아니 이렇게 너무 대단한 거죠. 원래는 정말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학교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1위가 되었는지 이거야말로 무슨. 그거 알려드려요? 네. 작가님 신기하죠? 지금 청강대 마라스쿨즈 유명한 게 신기하죠?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는지 아세요? 왜요? 백두 작가님 같은 분 때문에 그래요. 아 그렇네. 내가 그걸 몰랐네. 동문이 작가로 막 나가는데. 맞아. 그거였어. 홍쌤 아직 안 됐어. 아유 내가. 아직 안 됐어. 이 멍충이.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대학교에 들어온 뒤가. 저 오늘 롱터뷰에 핵심을 여기로 잡고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만화를 엄청 그리는 분들도 계시는데 백두 작가님에 대해 제가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대학교 들어온 이후부터 데뷔 준비할 때까지 이거 진짜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어떤 힌트를 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대학생아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제발요. 아 이분이 생각을 많이 하시네. 너무 별게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포장을 해야 되나. 포장은. 아 이분이 또 모르시는구나. 포장은 제가 합니다. 그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에 딱 입학한 때 기억나세요? 네. 2003년도 3월. 네. 들어왔던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요?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 아직 포장해야 돼 빨리.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 위주로 있었거든요. 그때 아시던 분들 중에 지금 작가하고 계신 분도 계세요? 저랑 친했던 친구 중에는 이제 고홍석 작가님이라고 해요. 누구요? 고홍석 작가님. 고홍석 작가님. 고홍석 작가님. 고홍석 작가님. 고홍석 작가님. 그분 계시고요. 다른 친구들은. 네. 2, 3위 작가. 어? 2, 3위 작가요? 네. 같은 반은 아니고 그 친구는 이제 주간에 있었고. 서로 아셨군요. 네. 아 그분도 일부리고 있었고. 네. 저는 이제. 이나래 작가님도 그 시기 아닌가요? 이나래 작가. 맥시멈 라이드의 이나래. 허니블러드. 네. 동기는 아니고요. 살짝 후배. 그 때의 송래현 작가도 후배로 있잖아요. 맞죠. 네. 군대 복학하고 나서는 같이 학교로 다녔었죠. 지금 맵툰 작가로 한 경력이 10년 가까이 되신 분들 중에 이 시기에 청강대에 다니시던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약간 위로 가면 칸비 작가. 약간 아래로 가면 이나래 작가님. 송래현 작가님. 이사미 작가님. 하가 작가님. 하가 작가님. 다 그때 서로 모르는 사이였어요? 네. 저는 잘 몰랐어요. 3위만 이제 조금 이거나 좀 술이나 좀 먹고 그랬고. 술이죠. 네. 해월리에 뭐 할 것도 없는데. 그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대학생의 시기가. 수업은 어땠어요 그때? 수업이요? 저는 수업도 사실 잘 안 들어갔거든요. 오늘은 최고 난이도. 진행자 최고 난이도. 미리 알았으면.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작가 준비생들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함정이 자기 부정이에요. 내가 뭘 하고 있든 간에 자기 부정하는 게 고질적인 함정인데 제가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재미있는 게 수업을 열심히 듣는 분들은요. 아 나는 작가가 돼야 되는데 좀 놀지도 못하고 성실하게 공부만 하고 안 될 거야? 노는 분들은 아 나는 작가가 돼야 되는데 놀기만 하고 수업도 안 들어가고 안 될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자기 부정이 약간 어느 쪽으로 가도 기승전 자기 부정이 나와요. 저는 그래서 안 그렇다. 안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때 주로 술만 매일 먹었네요 술? 네. 진짜 거의 매일 먹었던 것 같아요. 술집 그때 술집 어디 가셨을까 해원리? 저희 뭐 청강오프라고 지금 이름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 학사주점 한참 내려가 있는 딱 그것밖에 없었어요. 하나 밖에 없었어요? 네. 그거 있고 옆에 조그만 거 하나 있고 고작 한두 개밖에 없어서. 해원리 진짜 아무것도 없었죠. 그때는 저희는 따로 엠티를 갈 필요가 없었죠. 그냥 자취방에 모여서 먹어도 산이니까 강촌이나 거기나 그게 비슷했으니까. 1학년 1학기 끝날 때쯤에 강촌으로 엠티를 한 번 갔는데 거기가 나 내 방에서 먹는 거 똑같더라고요. 공기도 똑같고. 주로 그때 같이 술 먹고 놀던 사람들이랑 무슨 얘기를 주로 했어요? 만화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만화 얘기를 하시는 부류가 계시고. 주로 있었군요 그래도. 네. 굉장히 잘 그리던 형들도 있었고요. 이름이 칸비였나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야. 더 이상 포장하지 말까. 지친다. 이렇게 해도 16년 뒤에는 모교회 장학금을 투적하면서 만화로 성공합니다. 과연 그 계기가 진짜 너무 궁금해요. 이제 점잇기를 할 거예요. 2003년에 백두 작가. 지금 술만 먹고 만화 얘기 안 합니다. 2019년도에는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이 돼 있죠. 그러니까요. 중간에 과연 어떤 게 있을지 매우 궁금하시죠? 궁금해요. 본인도 궁금하셔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해주실지가 되게 궁금해요. 저도 기대돼요. 기대됩니다. 그렇게 술을 먹고. 수업은 기억에 남는 수업 있어요? 일단 전공의로 왔는데 그때 어떤 수업들이 기억에 남으세요? 뭐 남는 거 없는데요. 라고 하실 것 같다. 아니요. 이제 카툰 수업도 많이 기억에 남고요. 모의 교수님 수업 중에 팀 짜서 묵구지를 만드는 게 있었는데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생 처음으로 뭔가 하나를 완성해본 게 그게 처음이어서 그때 되게 좀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몇 학년 때였나요? 그때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한다. 복학한 다음에 뭐든지 열심히 하잖아요. 복학한 다음에 2학년이신 거예요? 네. 2학년 때. 그때도 만화가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거죠? 네. 그때도 없었어요. 저는 졸업할 때까지도 없었던 것 같아요. 졸업할 때쯤 되니까 이제 큰일 났나보다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좀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큰일 났났났도 아니다. 큰일 났나보다. 남의 일이요. 남의 일. 대학 시절 내내 술 먹고 묵구지 하나 만들고 군대 갔다 오고 여기까지인가요? 네. 그러면 이제 아니야. 더더욱 난 안심하고 있어. 아니.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수님도 그렇잖아요. 만화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만화과도 안 들어갔었고 졸업할 때까지 계속 음악 아르바이트 하러 다녔었고.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저도 만화가를 다니면서도 그냥 졸업하면서까지 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언젠가 되겠지 뭐 이렇게만 생각했지 큰일 났나?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만화가가 되기 직전에 전 만화 안 그렸네요. 그러니까요. 백두 작가님은 졸업할 때가 돼서야 약간 자각이 온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 약간 굉장히 쉽게 타협하고 굉장히 좀 쉽게 포기하는 성격이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데뷔기가 그렇지가 않은데요? 네네네. 네. 그때 그 데뷔기 때는 정말 이것 마저 놓치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좀 굉장히 매달렸었는데요. 그전까지는 그냥 어영구하면 다 포기하고 이랬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2학년 와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묵크지를 만들고 이제 좀 열심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할 때쯤에 무성만화 그러니까 효과음이나 대사가 아무것도 없는 만화를 우연히 하나를 보게 됐는데 아 곤 같은 거요? 네.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만화를 잘 모르는 일반 대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분이었는데 이게 너무 음색이 너무 엄청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도 무명으로 계시는데 나 같은 게 뭐 되겠나? 그래서 그때 사실 또 포기를 했었거든요. 아 네. 포기가 빠르시군요. 진짜요? 네. 사실 그랬어요. 그렇게 계속 뭐 하나 깎아내고 깎아내고 하면서 하나 타협하고 하나 타협하고 계속 그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남아있는 걸로 지금까지 버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데뷔 처음에 할 때도 이제 뭐 학교 졸업하고 막연하게 스튜디오라도 들어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스튜디오 처음에 들어갔을 때도 그때는 사실 웹툰이 이렇게 자리 잡기도 전이었고 그렇죠. 몇 년 더였죠? 그때가? 그때가 7년? 7년? 6년? 7년 뭐 이랬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학 들어갈 때도 어떤 뚜렷한 목표나 계획 없이 들어가셨고 졸업을 할 때도 그냥 약간 밀려가듯이 스튜디오 작업실? 네. 그러니까 약간 도피처였던 것 같아요. 뭐 이제 뭐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옛날 어른들 저희 아버지 세대는 뭐 지방에서 서울로 뭐 벗짐 하나만 메고 오셔서 성공하기 전까지 고향 안 내려간다 이런 느낌이었다면 저는 이제 반대로 서울에서 이천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뭐라도 하나 이르기 전까지 집으로 안 돌아간다 뭐 이런 그러니까 안 돌아간다가 아니라 못 돌아간다 했죠. 저는 하고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못 돌아간다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때 스튜디오에 계시던 저희 선배님들이 보통 하시던 작업은 이제 외주 학습만화 사파 홍보만화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때 항상 들었던 얘기가 너 같은 스타일로 그림 그리면은 이제 뭐 돈을 벌 수 없다 이런 얘기랑 항상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통과 독구 등을 블러드레인을 검색해보시면 나오겠지만 그 거친 선과 땀냄새 피냄새가 나는 그 그림체로 학습만화를 그린다? 안 붙거든요. 안 붙어. 그렇죠. 그렇죠. 안 붙죠. 안 붙어. 안 붙어. 여기서 잠깐 궁금한 게 나중에 이제 가난해서 힘든 후배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시잖아요. 나중에.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본인이 대학 다닐 때 그 부분이 되게 힘드셨나 봐요. 가난했다. 돈이 없다. 스스로 그렇게 자각을 딱히 하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나중에 생각해보면은 뭐 이제 항상 술값 아쉽고. 저는 그랬는데. 그런 것도 있고 뭐 이제 졸업여행을 사실 못 갔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앨범도 사실 저는 못 썼어요. 비싸니까 또. 뭐 그때는 이제 웃으기 쓰리로 이딴 걸 사서 뭐하냐 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친구 몇 명이랑 안 샀는데 사실 있으면 좋았겠죠. 이제 뭐 대학생활에 대한 게 좀 남아있는 거니까. 그렇지. 그런 것도 있었고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나는 상당히 가난했구만. 이렇게 자각을 나중에 하는 케이스였군요. 네.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약간 게임하는 기분이었군요. 얼마까지 안 쓰고 살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나중에 돌아보니까 너무 가난했던 거야. 그런 게 있었어. 그게 2006년도쯤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작가님의 데뷔까지 3년 전. 3년 전에 그냥 흘러흘러 스튜디오에 들어갑니다. 그냥 1년에 거기서 또 비비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자리에 있던 책상에는 그때는 이제 타블렛 넣고 디지털 작업을 한창 할 때였으니까. 그렇죠. 신티커도 없고. 아니요. 그때는 신티커도 없었어요. 판타블렛? 그라파이어. 네. 맞나요? 그라파이어? 네. 맞아요. 나랑 간다. 그때 인튜어스 전이에요. 네. 인튜어스도 전일 거예요 아마. 그라파이어라고? 그렇죠? 어머. 2006년 7년. 그라파이어 알아요. 아시죠. 아시죠. 그라파이어보다 좋은 게. 꽤 오래. 워컴을 써봤는데. 저도 그라파이어 그때. 인튜어스도 같이 나오지 않았나? 두 라인 아니었어요? 그라파이어와 인튜어스. 학교에 있던 거는 그라파이어였거든요. 비싼 게 인튜어스였나 보다. 네. 더 비싼 게 인튜어스였어요. 그렇죠. 있었죠. 저는 그때 돈 없어서 박스 개봉된 8만 원짜리 그라파이어. 아 그거 그거. 그거 원래 15만 원인데 8만 원을 팔고 그랬잖아요 그때. 맞아 맞아. 박스 개봉됐다고. 기억나. 사본 적이 없었고. 그냥 가보고 갔더니 있었어요? 아 스튜디오니까 있었겠죠.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없었어요. 그때. 그럼 뭐 했어요 그때? 정말. 뭐 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스스로가 진짜 너무 지금도 와서 들으면 한심할 정도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니요.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어요. 응. 잠도 주무셨을 거 아니에요. 술도 드시고. 식사도 하시고. 어? 숨 드시고. 숨 드시고. 뭐 하셨잖아요. 그림에 관련된 건 정말 아무것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러면. 너무 한심한데 얘기해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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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자신에도 이런 식으로 발견하기도 하는군요. 아닙니다. 보통 그때는 이제 놀았죠 보통. 낙서도 안 하셨어요? 아 낙서는 정말. 그. 그. 지금까지 낙서는 계속 꾸준히 했죠. 응. 이거 봐라.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 나왔어. 계속 꾸준히 했었으니까. 오. 나왔어요. 진짜. 나왔어. 나왔어. 여러분. 여기서 뭔가 와 하는 소리 들릴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매일 하는 게 있습니다. 낙서 낙서. 그것들이 쌓여서 작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오늘 할 거였다. 아 근데 저도 20대 때 생각해보면 제 자신이 되게 한심스러워요. 네? 저도 20대 때 내가 뭐 대체 뭘 했지? 대학 다닐 때 가고 싶었던 과를 갔는데 논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공란지 선생님은 그 이두호 교수님이 되게 좋게 기억하시던데요. 아 그렇죠. 근데. 알바도 하고 일도 하고 원고도 하고 성실하게 잘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어딜 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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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성실에 살아놓고 어딜 껴. 아니에요. 진짜 그럴만한 게 내가 원하는 게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하나씩 하나씩 자꾸만 이렇게 까내려가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될걸? 아 이건 될까? 하다가 안 될걸? 이러면서 분명히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자꾸 그 주변만 맴도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당장에 나에게 돈을 줄 수 있는 일을 하지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되돌아 봤을 때 20대 때 나 그때 왜 그렇게 시간을 낭비했을까라는 생각이 지금에 와서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화가가 되고 싶다고 늘 말로 하면서 왜 나는 만화에 대해서 뭔가 한 기억이 없지?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슷한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대신 말해주세요. 아! 답답한 나머지. 그때 그러면 생활비는 어떻게 했어요? 생활비는 뭐 이제 아르바이트 하고 이제 학교 근처에 지산리조트 있잖아요. 지산리조트. 거기서 벌어서 이제 더 이상 학교에 있기도 쪽팔린 상태가 된 거예요. 1년 동안 학교에서도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래도 이제 무작정 또 인천으로 도망갔죠. 그쪽이 싸니까. 여기서 스탑. 학교 다닐 때 전설적이었다는 이야기 뭘 들으신 겁니까? 봉란지수 교수님 뭐 들었다면서요. 술 많이 드셨다고? 교수님 무슨 얘기를 하신 거지? 술 많이 드셨다는 이야기를 전설적으로 먹었다 술을. 술을 어떻게 먹었길래 전설적으로.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해줘요. 제 학생 때는 그렇게 술만 먹더니 나중에 졸업해서. 그러니까 이게 딱 처음과 끝이에요. 이게 진짜로 딱 그거. 나중에 스튜디오에서 열심히 하더니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렸더라. 아니야. 난 발견하고 말 거야. 분명히 뭔가 있어. 지산리조트에서 알바한 걸로 자춧방에서 스튜디오에서 버티고. 그 사이에 만화는 안 그랬지만 낙서는 계속했고. 네. 꾸준히. 그런데 알바하고 낙서 두 가지로 하루가 가나요? 분명히 뭐가 남는데 시간이. 술을 맥주. 잠을 자고 담배도 피고. 술과 담배와 낙서. 알바. 술은 어떤 거 주로 드셨어요? 그만해 하지마 하지마.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고 크레오까지 물어보지 말아요. 소주 맥주 쏘네. 너무하잖아. 너무하잖아. 당신 차미술이었나요? 그때 궁금한 게 하나 남아보었어요? 네. 소주였나요? 네. 소주요. 주량이. 그만해. 그만해. 지금 이제 인천으로 갑니다. 네. 이제 인천에서. 학교에 있는 게 쪽파릴 정도로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네. 그런데 그. 무슨 생각이었어요? 그때. 불안감은 없었어요? 이제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약간 느립니다. 굉장히 느리죠. 불안감 말고 다른 감정들은? 뭐라도 하겠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낙관적인 부분이 좀 있었나요?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라는. 현실의 도피를 좀 잘하는 타입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네. 죽게 하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 부모님의 반응은? 모르셨어요. 제가 그따위로 살고 있는 거예요. 네? 뭐라도 하고 있는지 아셨어요. 어디 가서 치워 준비를 하고. 매주 일을 받아서 그림을 하고. 그림 관계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해야죠. 자세한 보고는 하지 않았다. 네. 그래서 뭐. 그렇게 그지같이 살다가. 나연경 교수님. 아, 네네네. 나연경 작가님. 네. 지금은 투믹스 계시고. 네. 투믹스에서 연재 중이시죠. 파운딩인가요? 네. 투믹스에 파운딩을 연재하고 계신 나연경 작가님. 이분이 선배시죠? 네. 그 형님은 항상 얘기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뭘요? 데뷔를 굉장히 도와주셨어요. 꽂아주셨구나. 그 형님 덕분에. 또 얘기하지 말이요? 그렇죠. 이제 그만 좀 얘기하라고. 의인이네. 아, 그만. 네. 자기 지금 그만 팔아먹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되게 좋으신 분이다. 의인이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투드림이라는 회사가. 네. 제가. 제 얘기하면은 빼놓을 수가 없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그때는 생기기 전이었긴 한데. 거기 계시는 그 이태근 대표님을 연경이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뭔가 이런. 이러이러한 작품이 있으니까 포트폴리오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내봐라. 그래서 이제 그때 냈던 게. 정기영 선생님이랑 이제 연결이 돼서 나왔더니 충고되었거든요. 정기영 선생님은 한국스토리작가협회 부회장님. 회장님. 회장님이시구나. 죄송합니다. 회장님이시구나. 왜냐하면 제가 부천의 작업실이 있을 때 같은 층의 사무실이 있어서 많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천으로 간 다음에 동료 선배 작가가 어떤 에이전시를 소개시켜줘서. 그렇죠. 그런 셈이죠. 그냥 그림을 막 많이 그렸던 그동안 낙서해놨던.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낙서해놓은 걸 쌓아서 포트폴리오로 낸 거예요. 싸우사락 할 것도 없이 냈어요. 굉장히 일부분만 냈는데 이게 되게 그때도 운이 좋았던 게 제가 알기론 그때 그럼 극화 스타일의 그림을 냈던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요? 네. 그랬대요. 같이 냈던 사람들 중에 저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되게 예쁘고 귀여운 거 하셨나? 그랬다고 들었어요. 저도 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당시 총수에 나오는 그 그림체로 약서한 것들을 냈어요? 굉장히 정확한 그림들을 냈는데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정기영 선생님이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잘 됐네요. 스토컴에 연주를 하겠는데 그때부터 되게 악에 바쳐서 했던 것 같아요. 왜죠? 갑자기 왜 뜬금없이 악이죠? 이게 아니면 안 된다고 이제 그때는 느꼈거든요. 이거 놓치면은. 여러모로 되게 뜬금이 없습니다. 굉장히 낙관적이에요. 낙관적이었다가 갑자기 통유드림에서 너로 정했다 하니까 악에 바쳤어요? 고등학교 졸업한 후로 데뷔 직전까지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도 그동안은 말 그대로 좀 거지같이 살았기 때문에. 술과 담배와 악서.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 순간에 느낌들이 드나요? 지금 이게 내가 뭐라도 하는 데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 사는데 세 번의 기회가 온다고. 그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은 그때 딱 하긴 했어요. 첫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거 기회다. 기회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저스툰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툰 자려고 누웠는데 지루한 지하철에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웹툰 랩소설은 저스툰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안녕하세요. 작가 소신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종범의 웹툰 스쿨을 듣고 계십니다. 그치. 갑자기 연재 기회가 온 거니까요. 네. 정말 갑자기 왔거든요. 이거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때 되게 매달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 매달렸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하고 지금 시기가 겹쳐요. 저도 2007년 2006년, 2007년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2009년에 데뷔를 하고 3년. 지금 백주 작가님도 2006년에 스튜디오 가서 3년 준비를 하시고 어떤 식으로 매달려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무식하게 막 그렸어요. 마음에 마음에 찰 때까지. 그러니까 시간 안에 마음에 찰 때까지 계속 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한 해 분량이 8페이지 뭐 이 정도 된다 치면 1페이지만 한 여덟 번씩은 그렸던 것 같아요. 고쳐그리고? 네. 계속 고쳐그리고 계속 고쳐그리고 했었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원고 완성하고 무쿠지 만들었던 수업 말고 경험이 정말 없고 기초가 너무... 지금도 굉장히 콤플렉스인데 기초가 굉장히 없어서 학교 때 술을 먹어서 많이들 근데 기초를 부족하다고 느끼는 타이밍이 데뷔한 다음이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 그렇죠. 진짜 작품을 많이 하실 때 그래서 그냥 그때도 어디서 기초를 배울 수는 없는 상태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이건 놓치면 안 되고 막상 데뷔는 해버리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어떻게든 해내자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소실점이라는 것도 데뷔하고는 알았거든요. 소실점이라는 개념. 최우철 누님이 계신데 야, 이건 새롭다. 학교에서 안 보이시고 학교도 정말 안 나왔으니까 이건 진짜 새롭다. 최우철 작가가 있는 학교인데 교수님, 백두 작가님 그랬네요. 사실 여러분 신선하지 않습니까? 진짜 신선하다. 진짜 신선하지 않아요? 지금 작품을 열몇 개를 한 진짜 정말 꽉 차요. 지금 제가 적어온 것만 해도 진짜 많은 작품이 시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소실점은 데뷔하고 안았다. 이럴 수도 있죠. 최우철 누님이 있는 학교를 나오셨는데도 그가 하고 스케치업 안 쓰시더라고요. 네. 저는 지금도 수정하고 있어요. 그림 인물 선하고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인물에는 선이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네. 스케치업이 되게 깔끔하게 나오니까. 아 네. 지금은 이제 따로 배경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좀 많이 신경 써주셔서 하고 있는데 그전까지는 이제 혼자 작업하면서는 스케치업 안 썼죠. 총수 1화 올라온 것을 기억나요. 제가 투자의 영역 연재하고 있을 때 1화가 올라왔어요. 네. 먼저 시작하셨죠. 제가 그때 진효미 작가도 아 네네네. 저희 학과 출신 아직도 총수 1화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연재 들어가기 전에 원고를 쭉 하시면 회사와 스토리 작가들과 쭉 보시잖아요. 네. 뭐라고 하시던가요? 정기현 선생님이요? 네. 아무 말 할 수 없었어요. 아 네. 여기서도 얘기거리가 안 나오네요. 얘기거리 지금 많이 나왔어요. 왜요? 정기현 선생님도 굉장히 그림 그리는 사람 스스로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셔가지고 굉장히 자유적으로 많이 하라는 그런 스타일이셨거든요. 배려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고로배 분 같은 경우도 이제 갓 데뷔하는 신인이니까 돈 들어가는데 많을 때라고 얘기하시면서 좀 더 많이 이렇게 우와 좋으시다. 그분 간 그대로 경력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경력 차이가 한 30년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경력 차이가 한 30년 나잖아요. 저 결혼식 할 때 주례도 서주시고 진짜로. 우와 좋으신 분이네요. 근데 그렇게 원고한다고 해서 바로 데뷔가 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신기한 게 그렇게 데뷔가 됐어요. 저기요. 데뷔처를 회사에서 알아봐 준 거예요? 네.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알아봐 준 거죠. 신기한데.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운이 있으면 그 운을 만들어낸 요인들이 그 전에 분명히 깔려 있거든요.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본인이 데뷔하는 데 제일 도움을 주었던 운 그 운은 어디에서 나온 것 같아요 운은 뭐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아닙니다. 술입니다. 뭐야 갑자기 나연경 작가님이 괜히 도와줬겠어요 술을 잘 마셔서 도와줘요 나연경 작가님이 분명히 아주 많은 시간 동안 함께 술을 먹고 얘기했었 거 아닙니까 아 그렇네 나연경 작가님이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너 회사가 필요하냐 너 술 잘 마시니까 너 그럼 해봐라 이렇게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나연경 작가님하고 학생 때 관계가 어땠나요 이젠 되면 이제 취조입니다. 취조 빨리 말하세요 저거 이제 뭐 그냥 고통 같은 후배놈이었죠 명경 형이랑 나연경 작가님하고 친했어요 네 아이고 살았다 술 먹으면서 친해졌죠 네 그렇죠 백주 작가님이 되게 모범생으로 막 수업 열심히 당하고 막 그랬으면 나연경 작가님과 안 친해지지 않았을까요 아우 그렇네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저 포기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데뷔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게 너무 목숨 걸고 하면 굉장히 안 좋다는 생각을 굉장히 하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데뷔했던 것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버텼던 게 포기를 쉽게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못하는 건 그냥 포기하고 할 수 있는 거를 좀 거기를 좀 달구자라는 생각을 항상 했거든요 만화 말고 다른 걸 수도 있잖아요 만화를 포기해버리면 어떡해요 그나마 제일 나은 게 만화인데 만화를 포기해서 아 그 안에서 네 하나씩 깎아낸다는 게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포기하고 양날 검을 양쪽 다 갈지 말고 한쪽만 간다는 느낌이라고 손실점이라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기 때문에 진짜 완전 머리에 든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뭘 포기하셨는데요 배경을 포기하고 맞아 1화 올라왔는데 놀랬어 배경이 전부 다 문대져 있어 가지고 배경을 포기하고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1화 올라왔을 때 아 만화 편하게 그리네 그래서 성으로 생각해서 죄송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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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아무도 하다 그렸길래 배경을 포기하고 여자 캐릭터를 포기하고 맞아 1화 올라왔는데 여자 안 나와요 다 남자야 여자 캐릭터를 포기하고 못 그리는 거 안 그리네 이 사람 한 방에서 저는 정말 못 그리는 거 안 그렸어요 여자 캐릭터를 포기하고 칼라를 포기하고 칼라요? 1화 칼라인데 칼라를 발전시키는 거 포기한 거지 1화 칼라 되게 거칠었어요 그때랑 지금이랑 별로 발전이 없어요 비슷해요 칼라도 포기하고 펜터치도 포기했어요 저는 연필로 하더라고요? 연필로 하시죠 내가 보면서 연필로 그냥 했네? 근데 그 맛이 또 있잖아요 엄청 거치고 막 그러니까 다 내려놓은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내가 그나마 좀 자신 있는 거 하나만 밀어붙이자고 해가지고 계속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냥 연필이 됐어요 남자 액션 학교 다닐 때 수업은 사실 별로 기억 남는 게 없는데요 모의 교수님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기억나는 게 모의 교수님 전시회 준비하실 때 잠깐 알바했었는데 그때 이제 한참 펜터치를 못해갖고 헤매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펜터치를 못하겠어요 이랬더니 그럼 하지마 이러시더라고요 저희 스쿠 교수님들이 그러세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안 해도 되는구나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아까 펜터치가 안 돼요 그랬는데 교수님이 아 그래? 아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을 해버리면 아 진짜 안 되나 보다 질문하는 사람도 나 큰일 났구나 나 큰일 났구나 근데 한번 해보세요 저한테 펜터치가 안 돼요 하지마 그럼 이렇게 해버리면 질문하는 사람이 별거 아닌 건가? 그런가요 그렇죠 그렇죠 내려놓을 수 있나? 아 지망생들에게 겁을 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네요 지망생들에게 맞아 우리 왜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너무 막 취업 안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막 매달려서 불안증 커지고 놀지도 못하고 막 자격증 따고 그러잖아요 시작하기도 전에 공무원 시험부터 준비하고 우리 학교 좋았네 괜찮은데? 네 하지마 그럼 이렇게 했더니 진짜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아 진짜 아 그렇구나 라는 무릎을 탁 치게 되네 진짜 좀 그런 느낌 가득이나 포기도 잘하는데 왜 탔구나 그래서 연필로 그냥 그렸다 네 그렇게 했더니 처음에는 진짜 욕 엄청 먹었거든요 청수 1화 초반에 기억나요 미완성 원고 잘못 보낸 거 아니냐는 제가 그때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혹시 직접 쓰셨나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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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이에요 아니 또 그런 사람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아니요 아니요 내가 그때 날로 먹는다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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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같이 연재중인 다른 작품들의 댓글창을 막 봤어요 칭찬받는 거 있나? 욕먹으면 괜히 아 나만 욕먹는 게 아니구나 아 안심하려고 굉장히 거칠어요 거기 장르가 네 그렇죠 2009년에 수2는 거칠었어요 거칠었어요 거기서 욕을 많이 드셨구나 기억이 좀 납니다 저도 욕 많이 먹었어요 그리 못 그린다고 네 그래서요 그래서 우셔도 돼요 두 분 우리 되게 힘들었어 근데 이거 좀 중요한데요 보세요 만화를 그리는데 여자 캐릭터 포기하고 팬터치 포기하고 컬러 포기하고 배경 포기했죠 연필대생 하나 남아 네? 연필대생 하나 남아 연필대생만 하고 그거를 이제 남자 캐릭터 그리구요 액션 어 액션 만화를 예전부터 좀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것만 되게 좀 매달렸죠 매달렸죠 그럼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포기한 것 같이 보이는데 멀쩡히 연재하고 16년 하고 역으로 생각하면 남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 액션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오늘 흥간부터 착시구나 착시 그럼요 그게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저 지금 되게 흥미진진해요 진짜 솔직히 좀 전까지만 해도 오늘 망했다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전 했어요 어머 솔직히 말할게 난 신실 액플 다 셨죠 안 따라했어요 안 따라 아니야 아니에요 저 그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모든 동료 작가를 응원하고 있었다고요 진실? 진짜야 진짜예요 내 액플 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액플을 다뤄 어떡해 솔직히 20분 전까지만 해도 오늘 인터뷰 망했네? 그랬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들었어요 포기한다는 말이 되게 나쁘게 들리는 게 보통인데 지혜롭게 들릴 수도 있구나 아 근데 정말 우리 학생들이 그거를 잘 못하더라고요 못해 못해 제가 이게 좀 어려워요 라고 해서 저도 그냥 이거 말고 그럼 네가 더 잘하는 거를 하면 이거는 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조심스럽게 하면 그게 그렇게 얘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다 잘하는 작품들을 너무 많이 봐온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쉽게 포기를 못하더라고요 그거 하려고 말하는 게 아닌데 그러세요 그 뒤에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일단 총수 1화가 올라왔고 네 그 총수 1화는 포기의 소산이고 네 근데 욕을 엄청 막았고 그때부터 이제 액션 장면만 어떻게든 하자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욕먹으면 힘들잖아요 근데 안 봤죠 이제 댓글 읽는 것도 포기했다 네 댓글 읽는 것도 포기했죠 포기의 완성 네 그래서요 보통은 댓글 읽는 맛으로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는 방법인 거예요 일단 웅크리자 네 우선은 아프니까 나부터 보호하고 보자 아프니까 웅크리자 근데 제가 지금 잘 들으니까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가 굉장히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느끼게 뭐냐면 만화과를 갔으면 노는 학생도 있었겠지만 잘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학생들하고 나하고 비교를 하게 돼요 아무리 내가 나 혼자만의 길을 간다고 해도 배경 잘 그려 여자 캐릭터 잘 그려 쟤는 되게 귀엽게 그려 그래서 어 근데 나는 저걸 못하네 하면 약간 어떤 사람은 난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경우도 있지만 아 나는 안 되나 그러면서 생각 자꾸만 포기하게 되는 거죠 생각하기 포기하고 노력하기 포기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학교 안 가고 아 디스하는 거 아니죠 아니요 아니요 묘박이 이상하길래요 아 죄송해요 그러다가 스튜디오를 갔는데 스튜디오에서도 그림이 안 맞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귀여운 그림을 그럼 내가 귀여운 그림을 그려야 되나 이것도 아니고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계속 그래서 알바를 하죠 네 다른 길로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백두 작가님 표정이 혼란스러워요 아닌가 봐요 내 삶에 대해 남이 정리해 주니까 그런 건가 저는 그리고 연재를 데뷔를 시작하면서 만화를 끊었어요 만화를 안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역으로 기초도 없고 그 그림에 대한 자존감도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남으려면 뭔가 남들이랑 다른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남의 걸 보다 보면 물론 다른 분이 해온 거를 내가 몇 번 봤다고 따라할 수는 없지만 그림 그리는 본인만 느끼게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거 축내 날려고 하는 게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어느 날 귀를 그리다가 아다치 미치로잖아 이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만화도 안 보기 시작했거든요 이 부분도 되게 신선하네요 그러니까 보통 발전하려면 남의 것도 보고 연습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포기하는 데는 이게 도움되네요 그렇죠 자꾸 남과 비교하게 만드는 요소를 없애는 거군요 그게 나를 해친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는 되게 본인이 잘 알고 계신 스타일이었던 거죠 나는 포기가 빠르다 자신감도 낮고 해온 게 없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굉장히 없었거든요 기초도 굉장히 없었고 보통 거기서 해온 게 없어도 근거 없이 자신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백조 작가님은 그쪽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쪽은 아닌 것 같아요 노력하지 않았다 겸허하게 받아들인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고 느끼면서 사실 이게 말을 되게 편하게 하셔서 그렇지 근데 막 대비는 해야 되고 이거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1화를 아까 8번 9번 이렇게 그리셨다고 했을 때 그게 거기에서의 오는 절박감인 것 같아요 자존감은 낮은데 어떻게든 이거 잡아야 돼 그러면 나를 몰아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짝 점프해서 여쭤보자면 지금 2019년 현재 지금 지금 현재 자존감은 어때요? 지금도 사실 굉장히 낮아요 네 진짜요? 저는 아직도 아름다운 거 하나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불발 다시 할까요? 아닙니다 다시 할까요? 지금도 낮아요 나는 그 사회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라고 하려고 했는데 여전히 낮다 아직도 사실 기초가 많이 부족하다 그 기초를 달려면 못한 게 아직도 되게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그 그리신 작품의 수가 엄청 많아요 지금 제가 이걸 다 정리를 해온 건지도 모르겠어요 워낙 1년에도 몇 개씩 하셔가지고 본인 몇 작품인지 아세요? 저 지금 8개째인가? 8개요? 8개 넘는데 9개째인가? 9개 넘는데 아직 10개라 치고요 네 그 이상 같긴 한데 9개인가? 8, 9개 되는 것 같아요 8, 9개 9개는 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나는 기초가 없는데라고 말씀을 하시는 상황이잖아요 네 여쭤보고 싶어요 백두 작가님한테 기초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인체비례라든가 인체비례가 기본 소실점이라든가 소실점은 굉장히 집착하시네요 만화의 기초는 인체비례와 소실점이다 아니요 아니요 뭘까요 뭘까요 인물을 그리는데 기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기초가 뭐다라기보다는 기초를 단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안 했었거든요 백색력 이런 거요? 크로키라든가 뭐 잡집대기 이런 것도 안 해봤고 근데 지금 10개 가까운 작품을 연재하셨어요 네 그러면 작가로 연재하고 사는데 기초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본인에게 있어서는 누군가에겐 중요하겠지만 어차피 지금 그 말이잖아 기초를 단련했으면 훨씬 좋은 게 나왔겠죠 아 더 좋은 작품이 그렇게 생각이 또 드시는구나 지금 본인의 작품에 만족을 못하세요? 더 잘 그리고 싶고 막 우리 오늘 장난 아니다 우리 완전 궁금해서 오마에와 나마에 완전 취조야 취조 궁금하긴 해요 궁금하긴 해요 궁금해요 근데 저는 되게 형편 없죠 진짜요? 네 저는 그 단적인 예로 뭔가 썸네일로 쓸 거를 넘기잖아요 그때는 좌우 반전을 꼭 시키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얼굴이 좌우가 인물 캐릭터를 그리면 좌우가 균형이 너무 안 맞아 좌우 반전하면 뾰뚤어지는구나 얼굴이 턱이 이쪽과 있고 막 이런 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게 다 기초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얼굴 비례에 대한 그런 기초 지식이 없으니까 그리기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서 근데 왜 백두 작가님 작품의 독자들은 열광할까요? 백두 작가님 작품을 좋아할까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지저분하게 그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저분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 좋게 보자면 거친 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그래요 기성 작가분들 본인이 낮추시려고 독자를 지저분하게 만들었어 이쯤되면 힘들다 나를 낮추기 위해 독자까지도 낮추는 거친 손을 좋아하는 사람 아주 작가님은 내 만화의 팬들이 내 만화를 보고 뭐가 즐거운지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시더군요 아니요 지금 겸손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죠 뭐 이렇게 액션을 하나 골라요 저하고 홍쌤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간음문 예를 들면 내 만화를 보고 재밌는 게 있으니까 오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건 것 같아요 액션이나 액션 거친 선 같은 거 거친 선 액션과 거친 선 네 그러니까 그 포기하고 남겨왔던 것들 때문에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한 8개 9개까지는 기초가 좀 부족한 상황에서 액션 같은 것들을 줘서 독자들이 왔는데 이 이후에는 그 기초라고 생각하는 것들 연습해서 좀 더 나아지고 싶다 이런 느낌인 건가요 네 그래서 지금 일을 많이 추리고 있고요 연재를 한번 3개까지 그 주간연재를 3개까지 했었는데 진짜 이게 사람의 할 짓이 아니라는 걸 주간연재를 3개를 한다고 네 그때 저는 사실 혼자서요 혼자서 아씨 없죠 아씨 없죠? 네 그 해당 몇 컷이요? 지금 이제 와이프가 그때는 밑색을 칠해주고 있었고요 아 밑색을 대중 없었죠 스토리 오는 거에 따라서 필받아서 액션 많이 들어가면 120 컷 나올 때도 있었고 거기다 연재 하나가 주 3회 연재였거든요 연재 중에 하나가 뭐야 이게 뭐 뭐 그러니까 일주일에 마감은 5개였던 거예요 주 3회 연재였던 건 물론 지금 나오는 외투는 한 해 분량보다 훨씬 적긴 한데 합치면 더 크잖아요 그쵸 어머 진짜 일주일에 이건 뭐야 일주일에 마감은 5개야 되게 무식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포기한 거죠 퀄리티를 그러니까 또 포기했어 퀄리티를 포기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일주일에 마감을 5개를 해서 이번에는 퀄리티를 포기했다 아 거기서 지금도 많이 아시는데 그때 좀 많이 그 가지고 있던 열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좀 소질낸 것 같아요 그게 무한하지가 않더라고요 음 그쵸 떨어지다가 재생이 되는 건 것 같은데 재생 때 타이밍을 많이 놓친 것 같아요 허리도 많이 아프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허리나 뭐 손목이나 사람이 그때 좀 되게 이상해졌죠 마감을 5개를 하면 이상했습니다 네 일주일에 5개를 하면 사람을 못 만나니까 이상해지죠 네 근데 또 수자국을 계속하니까 이제 뭐 저거 뭐죠 갑자기 기억이 나 아 스캐너 있잖아요 스캐너 소리가 되게 반가운 그런 정도까지 음 그럴 때 보통 웹툰스쿨트 듣는데 외로워서 저는 이제 팟캐스트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 그 정도로 외부와 아무 교류가 없는 상태로 작업만 했던 거죠 지금까지 쭉 스토리 작가하고 함께 일을 하셨네요 네 그림 작가로만 하셨잖아요 네 이야기 쪽에 대한 어떤 마음은 입장은 어때요 해보고 싶다거나 해보고 싶죠 써보고 싶어 써보고 싶은데 이것도 교수님 중에 어떤 교수님이 얘기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람은 이제 뭐 만화를 보고 소설을 보고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장면은 굉장히 멋있다 해서 인상 깊게 남아있는 게 굉장히 다 있대요 그렇죠 누구나 뭐 조금 연재를 하다 보면은 그 멋있는 장면을 그려낼 수는 있는데 그 멋있는 장면들 사이를 이어갈 수가 없다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저는 그 이어가는 거를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포기의 미학인데 진짜 진짜 그러니까 안 되면은 빨리 내려놓는 게 저는 사실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분위기에서 살아남으신 방법인 거죠 그걸 억지로 갖고 있다 보면 결국에는 만화 자체를 내려놓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만화를 포기하게 되기 전에 다른 걸 빨리 포기해야 되네요 그냥 깔짝깔짝 하나씩 내려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농태보도 분명히 어떤 어떤 사람들에게 큰 걸 줄 것 같아요 네 완전 새로운 방식의 접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 데뷔가 돼서 이제 처음으로 아 이거 마지막 교회다 하고 악에 맞췄던 때 하고 네 10년이 지나 현재 변한 게 있고 변하지 않은 게 있다면 뭐 어떻게 있을까요 외춘 작가가 되고 이제 10년째인데 본인 안에서 변한 게 있고 여전히 그대로인 게 있다면 하나씩 그때는 사실 그때도 직업이었지만 이제 아직 직업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상태였잖아요 뭔가 자기소개를 한다 치면 취미에 쓸만한 게 만화였는데 이제는 직업란에 써야 되는 게 만화가 되고 나니까 사실 재미면에서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아 근데 뭐 똑같은 게 있다면 밥 같은 존재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밥 네 공약본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어디 잡지에서 다른 작가분들이랑 같이 인터뷰를 했는데 만화가 뭐라고 생각하냐 했더니 다른 작가분들은 되게 멋있는 말씀들을 하셨대요 네 내용은 밥이라고 얘기해갖고 그 인터뷰가 잘렸대요 통째로 멋있구만 왜 네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생각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거 없으면 여러 가지 의미로 죽겠구나 내 생명줄 네 밥줄이고 뭐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그게 있어요 작가님들이 보통 그 에고이스트가 많잖아요 자기 자아가 되게 중요하고 자기 이름과 어떤 명성과 많이 중요하고 자기를 증명해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게 드물어지냐면 백주 작가님 작품 같은 경우에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독자를 만날 수 있는 창구가 있다면 가리지 않는다 독점으로 어떤 플랫폼에 매달리거나 하지 않고 어떤 형태로건 독자를 만날 만한 창구가 있으면 거기에 항상 걸리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백주 작가님 본인의 선택인가요 아니면 회사의 선택인가요 회사가 많이 노력을 해줬죠 회사에서 비독점으로 여기저기 동시에 연결할 수 있게 막 사업적인 걸 많이 그러니까 그림만 그리면 되도록 많이 해줬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는 이제 형님은 글만 쓰시고 저는 그림만 그리고 나머지 해외 나가는 것도 그렇고 다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거든요 그렇다고 그 회사에 묶여서 그 회사랑만 일을 해야 되는 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외주를 받아서 해도 되고 나 팟캐스트 시작한 지 11년 만에요 이 질문 처음 하거든요 궁금하긴 해 근데 11년 만에 처음이에요 내가 맵툰 작가한테 이거 물어보는 게 처음이야 되게 기대된다 무슨 질문이지 금전적으로는 많이 들어오나요 네 사실 그게 왜냐면 이렇게 일을 하면 아니 진짜 아니 저도 마감 다 적게 네 전설로 뭘 들었냐면 그렇게 술만 마시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데뷔를 하더니 돈을 허리가 아파서 엎드려서 허리가 아파서 수술을 하셨는데 엎드려서 마감을 하신다고 홍모원장님께서 아니에요 수술 안 했어요? 수술은 안 했다 엎드려서 이렇게 허리가 너무 아파서 엎드려서 그리면 그리신대요 그래서 그 돈으로 우리 애들이 장학금을 준대더라 이러면서 너무 찡한 거죠 지금 표정이 누구 얘긴가 내 얘긴가? 왜 이렇게 포장이 됐지? 아니에요? 아니군요 네 수술까지는 아니고요 하지만 허리 나쁘다 일본은 되게 유명한 만화가 얘기 아닌가요? 아닌데요? 아닌데요? 백두 작가님 그런 일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본 작가 중에 저도 누워서 그리긴 합니다만 정말요? 병원에 입원했을 땐 여기저기 있나봐요 백두 작가님은 아니다 누워서 그리시지 않으셨어요? 네 저는 집착하지 마세요 집착하지 마시고 여러분 앉아서 그리셨대요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만은 이제 나는 만족하나 만족한다 네 사실 만족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사실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하는 거 몇 배 이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인간이 가장 모호하게 말할 때가 수입에 대해 얘기할 때거든요 그건 그렇게 해서 저 정도 많이 음 괜찮죠 뭐 이렇게 근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 여쭤본 거예요 동료 작가에게 돈 물어본 거 근데 왜 여쭤봤냐면 명확하게 독자가 있으면 간다 마감이 생기면 한다 나머지는 포기하고 음 이런 걸 보니까 어느샌가 무슨 플랫폼에 가도 백두 작가님 그림이 걸려있어요 아 맞아요 어느샌가 뭐 그냥 가면 백두 작가님의 작품이 들어가 있고 음 그래서 제일 먼저 들을 생각이 돈 많이 벌겠다 네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비독점 연재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약간 생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웹툰으로 들어오고 나서 비독점 연재라는 게 있어? 뭐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백두 작가님은 비독점 연재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지금은 너무 많은 분들에게도 비독점 연재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신 거니까 그렇죠 그 계약 관계도 저는 되게 특별하다고 보이거든요 비독점 연재가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독점 연재가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플랫폼 하나에 딱 정해서 이렇게 가는 거랑 저는 당연히 비독점 연재로 많이 재미를 말 그대로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재미를 봤다 단독 플랫폼이 어디냐는 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재미를 봤다 지금은 네이버로 오셨잖아요 네이버는 아니고 네이버 시리즈 네이버 시리즈 네 시리즈로 오신 거잖아요 약간 그거 약간 헷갈리는 분들이 많던데요 그렇죠 그렇죠 다르죠 사이가 큰가요? 네 많이 커요 네이버 웹툰은 네이버 웹툰이고 네이버 시리즈는 모든 컨텐츠가 열려 있어요 아 네네네 알겠어요 연말 모이면 안 불러지더라고요 아 지금 그 부분은 포기가 안 되나요? 연예인도 온다고 그러니까 저도 지금 3년째 못 불려왔어요 근데 투니들 가셨잖아요 혀인 보셨잖아요 자우린도 보고 아 네 그렇죠 아 그 부분은 포기가 안 되나요? 아 지금 저희가 벌써 한 시간 한 십여 분 동안 뭔가 묘하게 술 먹은 얘기만 한 것 같지만 은근히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게요 10년 동안 변한 게 있다면 재미는 좀 떨어진 것 같다 네 마냥 즐겁지만은 옛날만큼 즐겁지는 않죠 옛날에도 별로 즐겁지 않으신가요? 아니 그 낙서 자체는 굉장히 아 낙서를 좋아하긴다 변한 게 있다면 재미를 좀 봤다 많이 왔어요 사실 너무 신난다 이렇게 솔직한 어떤 너무 신나 여러분 이렇게 간지나는 수액도 있어요 그러게요 나 그림 그리는 게 좀 덜 재미있었지만 돈은 겁나 벌었어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니 솔직히 그 업계에서 잘 나가시는 작가분들이 계시네요 저보다도 훨씬 더 더 비교도 안 되게 많이 보시는 작가분들은 티를 좀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대체 느끼신 게 1년 얼마 이상 오는 사람은 티를 좀 낼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금액을 기준으로 삶으면 좋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어떤 분은 좀 티밤 내지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롱톱이 진짜 속물이다 우리 이렇게 속세 세속적인 롱톱이 처음인데 이 돈이라는 게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사실 되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생활이 관련된 그럼요 그래서 연 얼마 이상 작가는 티집 내자 한번 제안을 해보시면 억소링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연 1억 이상은 근데 그 정도만 돼도 솔직히 그치 각자 자기 SNS 프로필에 연 1억 이상은 좀 써라 나 연 2억 얼마 1억 얼마 이렇게 써라 굉장한 신선한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뭐 허세 부리는 걸 좋은 차례 산다든가 스웩 스웩 도끼가 하는 것처럼 그치 그치 다른 데는 대중예술의 스타들은 스웩이 있습니다 돈 자랑이요? 머니 스웩 아 네 근데 만화 쪽은 은근히 그게 좀 죄악시되죠 네 뭔가 그런가요? 글 쓰시는 분들도 그렇고 뭔가 돈 자랑하고 이런 돈 얘기하고 이런 건 뭔가 되게 좀 안 좋게 보시는 그래서 처음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도 그렇죠 저도 사실 그래서 처음 물어봤죠 왜냐하면 수입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없어요 물어보면 말하는 사람 표전도 썼고 그래가지고 못 물어봤죠 근데 이분에는 괜찮을 것 같다 굉장히 후련한 내용 무리했다면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너무 무리합니다 저도 수치로 여쭤보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감을 느낀다면 음 자 오늘 하 뭘까 뭐랄까 굉장히 신선한 놈을 듣는 것 같습니다 되게 인상적이지 않아요? 지금도 어떻게 세계를 일주일에 세 작품을 연재를 하시려고 할 때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사생활을 많이 포기하신 거잖아요 아 네 그렇죠 저기도 포기했네 포기 포기 그러니까 그게 포기 성공을 그러니까 성공이란 말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를 하기 위해서 어떤 내가 생각하는 그 반열에 올라가기 위해서 포기가 항상 따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도 해야 돼요 이러면 당연히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힘든 것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면서 고민이 생기고 불만이 생겨요 그래서 만화를 포기하죠 네 맞아요 이거 중요합니다 네 근데 지금 백두 작가님께서는 자신을 되게 잘하시잖아요 맞아요 자존감이 낮다고는 하시지만 어쩌면 그래서 자기 객관화가 더 되셨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쯤 되면 저분이 자존감이 정말 낮은 건지 의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건 겸손하시려고 사실은 굉장히 자기애로 가득한 분이 아닌가 맞아요 왜냐하면 포기를 하려면 자기애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나 자신을 보호해야지 이거는 나에게 해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포기할 거야 라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우리 지금 당사자를 놔두고 우리끼리 이러니까 막 분석해 인정하란 말이에요 자기애가 높으신 거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반대하는 것도 포기했어 울었네요 제가 겪어보니까 포기를 하려면 이런 느낌이 들면 안되더라고요 이거 포기했으니까 나 쓰레기야 이런 느낌이 들면 포기 못하잖아요 그렇죠 포기한다는 건 포기해도 난 여전히 난데 이런 느낌 멋지다 계속 포기하는 거지 그치 이건 없어도 이건 난 나야 지금 본인 작가님 표정이 되게 뿌듯해지셨어 나 좀 괜찮은 듯 되게 멋진데 뭐 이런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좋은 진행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희가 오늘 좀 되게 특이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되게 많이 들이대잖아요 너무 죄송하게 말을 안 하니까 이 사람이 아니 근데 되게 잘 받아주셔서 좀 신뢰가 되거나 패가 될 수도 있었는데 되게 좀 잘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인터뷰의 혁신이에요 이거 스무 곡에 지내 내가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말하는 게 마나틀나를 검사받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가님 네 이제 말 좀 하십시다 작가님 그러면 그렇게 포기를 많이 했는데 포기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배경도 포기했고 펜터치 여성 캐릭터 만화를 그리는 데 있어서 포기할 수 없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살면서 뭐든 살면서요 만화에 대해 만화에 관해서 많은 걸 포기했지만 이거는 포기 못하겠다 싶은 게 있다면 만화 관련해서는 뭐 이제 액션 같은 거 액션 네 액션이나 뭐 남자 냄새 나는 거는 좀 어떻게든 갖고 갖고 싶고요 남자 냄새 이제 뭐 돈이죠 돈 고려는 포기할 수 없다 네 그게 중요하죠 두 번째로 궁금한 건 그것 아까 전에 포기했던 목록 중에서 10년이 지난 지금 괜찮아지는 게 있나요 여자 캐릭터 이제는 그리신이다 나름대로 맞아요 그리신 이쁘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이 이제 조금 그러니까 지금 여자 캐릭터 되게 매력적으로 네 잘 그리시잖아요 배경도 들어가잖아요 이제 배경은 이제 완전히 포기했어요 배경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거예요 내가 포기했는데 지금 내 만화에 배경이 있어요 돈으로 바른 거지만 돈으로 바른 거지 돈 벌어서 이런 인생에 돈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다섯 가지 포기했는데 두 개가 지금 됐어 그렇네요 하나는 돈 벌어서도 됐고 하나는 내가 늘어서도 됐어 그리고 소실점도 그것도 그것도 진짜 돈이지 돈이죠 10년 더 있으면 채색도 바를 수 있어요 돈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처음에 포기했던 것들이 어느새 다 되어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건가래 괜찮지 않나요 이거 아니야 그니까 본인만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돈으로 바르지 않더라도 좋다고 얘기한 건데 네네네 그러니까 좋은데 그냥 그대로 쭉 가셔도 어떤 것 같으세요? 어떤 게요? 사람의 말을 하면 들어요 좀 사람의 말을 하는데 좀 들으라고 머릿속에 좀 딴 생각이 잠깐 들어와요 죄송해요 아니요 신기했어요 그냥 아까 얘기했던 다섯 개 중에 포기한 것 중에 되게 많은 게 지금은 되고 있구나 가 좀 신기했어요 맞아요 신기하네요 근데 그때 그거 다 포기 안 했으면 아마 만화를 포기했겠지 네 지금쯤 아마 안 하고 있겠죠 뭐 했을 것 같아요? 만화 안 했으면 낙서 말고 안 살아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무슨 갑자기 샌드기를 왜 오 무서워 아니 그게 마음이 마음 네 아니 아니요 마음이 죽어있게 네 맞춰줘 제발 맞춰줘요 생각을 해본 적이 사실 없어요 얼마 전에도 이제 친구들이랑 술 먹다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생각나는 게 없더라고요 네 없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게 음 어쩜 외길 인생을 살아오신 저 이분은 자기가 그리고 있는 원고하고 작가하고의 외모 느낌이 정말 비슷하네요 거칠어 거친데 시간이 지나거나 뭔가 이뤄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이뤄낸 것 중에 무슨 생각으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무슨 생각으로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하신 거예요? 남을 돕는다라는 개념이 사실 생각보다 전 드물다고 봅니다 너무 그거는 쉽게 드는 생각도 아니고 실천하는 건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그때? 교수님들이 너무 되게 거절하네요 들이냈어요? 아 교수님들이 막 돈 많이 벌었냐? 우리 교수님들 그러신 분 아니시라고요 교수님들이 뭐라고요? 되게 뭔가 제가 뭔가 큰일한 것처럼 포장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진 않고요 그러니까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이 벌었어요 네 재미를 많이 봐서 근데 그게 그러면 다 내 재미지 그걸 왜 누구 줘?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막 미친 듯이 잘해서 벌었으면 그랬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학교에서 배운 거 없다며요 근데 왜 학교에 돈을 줘? 나은경호 작가에게 돈을 줘야지 영영이 항상 얘기해 신티클 써달라고 어디 가서 날 팔지 말고 차라리 신티클 줘라 그래 나 그만 팔고 나에게 돈을 써라 이거 되게 합리적이다 그래서? 받은 거를 좀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받은 거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받은 거 말고요 그 시기? 아니 그 일을 하면서 받았던 거 있잖아요 되게 오글거리는 표현인데 받았던 사랑이라든가 독자들의 관심이라든가 그러면서 돈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뭔가 기부를 하고 이러고 싶은데 되게 뜬그러 잡듯이 하고 싶지는 않았고요 그나마 나랑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내 손이 닿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학교에 있는 후배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같은 해 같은 사이트에 같이 데뷔한 저도 가까운데 생각보다 그럼 내세요 아니요 백두작가님에게 가까운 사람 하길래 저도 가까이 있다고요 실제로 그 덕에 듣고 싶은 수업을 못 듣고 휴학할 뻔했던 학생들이 다음 학기를 계속 등록해서 수업을 듣고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아주 의미 있게 쓰였죠 쓰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쓰이겠죠 좋습니다 되게 오늘 신선했네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종류의 진행은 처음이거든요 오늘 어떠셨어요 작가님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다행이에요 작가님이 재밌었다는 듯 볼 난 지금 이 순간 청취자를 포기했어요 작가님이 재밌었다면 됐지 뭐 나도 재밌었어요 청취자가 재밌을지 모르겠다 그건 난 포기했어 이런 걸 좋아하는 청취자도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있을 거야 있을 거예요 더러운 그림 좋아지 아 홍쌤으로 어떠셨어요 지가하시더라고요 아니 되게 저도 사실 걱정을 했어요 잘 모르는 분이라서 제가 혹시 신뢰를 범하지는 않을까 그리고 말수도 적으시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그 신뢰되지 않게 잘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너무 잘 받아주시고 말을 저희가 하고 네 되게 편하게 리액션을 해주셨어 편하게 해주시니까 그냥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셋이서 같이 니분도 지금 정신이 흥미하시군요 흥미해요 앞으로의 계획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백두 작가님의 앞으로는 지금 이제 연재하는 게 마무리되면 이제는 블러드레인 네 블러드레인 신수도 마무리되면 얼마나 남았어요 저희가 지금 3년 잡고 가고 있거든요 아주 길긴요 네 이게 마무리되면 그때는 약간 좀 휴식기를 갖고 싶고요 그게 끝나면 한 반년 길어야 반년 후에는 다시 돌아와서 저희가 만든 세계관을 계속 완성시키고 싶죠 그 세계관이 다 전체적으로 크게 지금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 어떻게 된 게 진행 순서가 반대네요 그렇네요 그 세계관 좀 궁금해졌어요 갑자기 나 지금 인터뷰 끝내려고 그러다가 말았어 네 저도 이거 진짜 궁금했어요 그 세계관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세계관이요 그냥 특별할 거 없어요 그냥 각각의 독구의 주인공 캐릭터랑 통의 주인공 캐릭터가 엮이는 얘기가 이제 블러드레인이고 그렇죠 독구 주인공이 통 만화 속에서 까메어로 등장하고 그냥 한 세계관을 공유하는 거 현대물이고 네 남성 남자의 액션물이고 네 근데 이제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네 와일의 슈퍼스트림 슈퍼스트림 이나 마블 막 이런 쪽처럼 굉장히 막 거창하게 치밀하게 엮여있는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아니다 스케치업을 치면 배경 파일을 공유해서 그린 작품 그런 느낌 같은 학교 나오고 모델 또 사기 싫은 같은 동네에 살았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시험이죠 메신경 뒤엔 얘는 경사가 되있고 얘는 깡패가 되있고 이런 시험인데 이거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사실 그 타짜 보면서 네 그 지리선적 뒤에 고니가 몇 편에 나오잖아요 4편 빼고 그냥 그 짜잘한 재미가 너무 재밌어요 맞아 그거 짜잘한 거를 다른 사람도 재밌어하지 않을까 해서 신의 손에서 삼촌으로 나오죠 아마 주인공의 네네네 아 그렇게 나오죠 맞나 신의 손이 3부 등글 아니다 헷갈린다 만화로 치면 2부에서가 삼촌이고요 3부에서가 짝귀의 아들이 이제 주인공이죠 그래서 고니가 한 번 더 나오고 맞아 그냥 짜잘한 재미를 보면 나 말고도 이거 재밌어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다가 있죠 기획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3년 두고 그리는 블러드레인이 끝나면 뭐 한 반년 정도 되는 짧은 휴식을 네 짧죠 전 3년째인데 휴식이 짧은 휴식 뒤에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세계화를 완성하고 싶다 네 그 뒤로는 뭐 기획된 게 또 있어서 또 계획되어 있는 게 있으세요 네 그 뭐 독고 3 시즌 3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통도 뒷얘기가 더 남아있고 멋지다 멋지다 저도 닥터 프로스트로 죽을 때까지 할까 싶어요 아 그게 제 꿈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지 않네요 한 작품으로 평생 아주 왔다 갔다 해요 마음이 여기서 끝내야지 싶었다가 나중에 뭐 다른 제목인데 주인공은 똑같이 나오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내부가 안 받아줄 것 같아 다음 작품 다른 데서 하세요 시리즈에서 하세요 그럴 수도 있구나 네 연말 행사를 안 불러줘도 뭐라고요? 연말 행사를 안 불러줘도 시리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까지 들어봤고요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보세요 저한테 그래요 지금 싸웠어요? 안 통해 왜 아니 지금 계속 스토리 작가님이랑 같이 호흡을 맞추고 맞추고 계시잖아요 네 이렇게 오랫동안 그러니까 정기영 선생님이랑 한번 하시고 그 이후에는 민 작가님이랑 계속 하고 계신데 오랫동안 이렇게 트러블 없이 아니면 트러블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또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럴 수 있는 어떤 이유? 그럴 수 있는 어떤 노하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서로 터치를 전혀 안 해요 음 서로 피드백도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서로 그 형은 이제 글은 쓰시는 글은 잘 쓰시는데 그림은 전혀 못 그리시거든요 저는 이제 그림은 그리는데 글은 전혀 못 쓰고 하다 보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잘 많아서 거기다 둘 다 약간 좀 둥글둥글한 성격이에요 뭔가 철저하게 이런 거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없어서 사실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서로 영역을 건들지 않다 보니까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대신 어떤 뭐 글이 먼저 나와야지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그 마감은 잘 지켜주세요 이 시간까지는 꼭 주세요 굉장히 오 작가님은 굉장히 빨리 주세요 빠르면 뭐 그런 거 그런 게 없으면 힘들죠 확실히 그것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어디였지 투유드림 엔터테인먼트랑 계속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그때도 지금 인터뷰를 통해서 느낀 게 뭐냐면요 거기는 본인의 어떤 맡은 일을 잘하려고 노력했고 또 백성용 작가님은 본인이 하려는 일을 잘하려고 노력했고 또 스토리 작가님도 본인이 하려는 일을 잘하려고 노력했지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영역을 침범하지 않았고 본인의 영역이 뭔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서로를 존중해주면서 다 같이 잘나가게 된 길 아닐까 참견을 포기했죠 그쵸 그러니까 투유드림 엔터테인먼트도 네 투유드림 엔터테인먼트도 본인들이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작품은 어느 많은 사람들을 더 보여줄까를 노력을 하려고 이런 길을 계속 개척하신 거고 이게 되게 본인의 영역이 뭔지를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그거를 목표를 향해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협업을 위해서 이런 것도 필요하군요 네 목표 이게 이게 포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물론 작품의 완성도는 둘이 굉장히 심밀하게 상의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고 해야 더 높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요 그걸 포기한 거죠 포기하고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마를 탁치게 되네 반전이다 반전이다 알겠습니다 포기의 미학에 대해서 처음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생각보다 길게 했어요 네네 생각보다 길게 읽고 제 기분상으로는 평생 영원히 한 것 같은데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다행이네요 그거면 됐죠 청취자들 포기하면 돼요 전 이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롱터뷰 웹툰스쿨의 102회죠 102회가 될지 103회가 될지 모르겠네요 저희 100회 지나가고 나서 처음으로 모신 작가님이 백두 작가님이어서 저는 되게 굉장히 즐거웠고 새로운 형식의 인터뷰의 세계를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되게 즐거웠고요 다음은 또 어떤 작가님으로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 모두 불태웠어 자 다음은 또 어떤 작가님과 모실지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청양모나 사례대하게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웹툰스쿨의 롱터뷰 오늘은 독고 통 블러드레인의 백두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마라가예정범이었고요 저는 홍남지였습니다 백승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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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